너를 기다려왔어. 자, 자, 차례대로 죽어라구! 넌 못 피할걸? 성공처럼 된다! 따라와 보라고! 고통을 즐겨봐! 다가오지마! 기명을 질러라! 더 크게! 도망쳐보렴! 따라와 보라고! 집중하는 게 좋을걸? 자, 날 위한 재물이 되는 거야! 더 뜨겁게 즐기자구! 정신축축! 다가오지마! 염질러瑤쿠미안이 0.5mm 도망친 거슴 없어! 도망칼 곳은 없어 정신축축! 저간이 세우니빵이 소리되지 못하구나! 정신축축!!! 이중 2.9mm 참여한 압력을 선택하셨는데 오늘은 aquovan의 힐을 의뢰를 선택해 인정하며 자, 날 위한 제물이 되는 거야! 니 영혼을 제물로 나는 부활하리라! 울부시 주렴! 집중하는 게 좋을까? 이 영혼을 제물로 나는 부활하리라! 목잡이 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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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령으로 너희의 시시한 세계를 삼켜주겠어. 야, 이게 내 겁이야. 철장으로 치닫고 있어. 무리했어. 정신 집중. 헥! 한 살, 한 번, 한 번, 한 번. 도망쳐보렴. 이제 끝이야. 빨리, 가. 빠르게. 이쪽이야. 으아악! 다음엔 더 기분 좋게 해줄게 못 잡을까이? 상대가 안되는데? 빵! 어? 나랑 나랑...